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8월 우리나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지수는 81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에 올랐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수치로 지수가 100 아래인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비제조업 업황 BSI는 2포인트에 오른 81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로 확산세와 높은 물가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